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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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고생가루트의 사연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가 요새 인터넷 쇼핑으로 L 사이즈 많이 샀는데 라지 사이즈 샀는데 오늘 억지로 회사 입고 갔는데 하루종일 휴지가 좋은 줄 알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 배 쪽이 빨개졌더라구요 안돼 안돼 공간이 안좋아 자 그럼 진짜 안돼 안돼 저도 억지로 입는 옷들이 있어요 이미 샀으니까 아깝고 어쩔 수 없어서 복잡하다 불편해요 바지는 입어면서부터 아 매연기지 세트만끼고 티앤톡하고 하루종일 휴지가 바지는 진짜 빨리 도저히고 바지를 이렇게 깜짝깜짝 깔아라버리고 싶고 아 진짜 10개잖아요 바지는 아깝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살 수 있는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으로 문을 찾아보면은 평소에 오픈 사이즈거나 라지 사이즈인데도 너무나 정확한게 많아요 아 너무 말을 하다가 아 아 아 사이즈종일 대학掰掰 아 아 으 아 아 아 아 바삭바삭